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형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싱크대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싱크대에 이렇게 싱크대 수전이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싱크대 수전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 헤드에서 물이 조금씩 똑똑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여기 손잡이 레버, 여기 이 사이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호스가 많이 지나가는데 호스 통에서도 물이 졸졸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잡이 딱히 물이 새는 건 아닌데 이 손잡이가 굉장히 뻑뻑해져서 조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싱크대 수전 자체를 통째로 교체를 하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싱크대 수전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이 수전을 풀려면 밑에 쪽에서 너트를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래쪽에서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좀 형포하다 보니까 이 물통이 공간이 좀 잘 안 나거든요 뒤쪽에 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공간이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싱크대 수전을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고장난 부분을 좀 점검하고 직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수도 쪽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잠가 주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싱크대 아래쪽에 보면 여기 앵글벨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냉소 운수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잠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집의 메인으로 들어온 수도관 그 수도관을 보시면은 이제 수도 계량기 있죠 그 계량기 쪽에서 메인 수도를 잠가 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아래쪽에 앵글벨브 잠가서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을 잠가 주시고 나서 시전에 있는 부석 중에서 카트리지라는 부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카트리지라는 부석을 보려면 손잡이를 떼 내셔야 되거든요 손잡이를 뗄 때 손잡이 뒤쪽 방향을 보시면은 이쪽 방향에 여러분들이 구멍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안 보이시니까 핸드폰 셀카로 바꾸시고 이렇게 대보면은 이 구멍 안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십자나사가 있는지 아니면 육각나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 뒤쪽에 구멍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위쪽을 보시면은 수저를 만든 회사 로고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로고를 떼어내시면은 그 아래쪽으로 나사가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뒤쪽이나 아니면 이 위쪽 둘 중에 한 군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나사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나사를 어느 정도 풀어주셨으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육각나사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빼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트리지 윗부분이 되겠고요 카트리지를 빼려면은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 또 분리를 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분리할 때는 이렇게 첼라를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은 그나마 좀 편하게 이걸 풀으실 수가 있고요 그냥 하면은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기스나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좀 감아서 그다음에 이제 풀어주시면은 기스가 안 나게 잘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금속으로 이 카트리지를 잡아주고 있는 고속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얘까지 풀어주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카트리지를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 카트리지를 제거를 하시면은 이 안쪽에 이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물 그 각종 녹이라든가 물때 같은 게 끼게 되면은 이제 이 그 청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데로 물이 이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단 여기를 청소를 안쪽으로 한번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카트리지 이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다음에 다시 끼워 주시면은 어지간하게 이제 물이 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청소를 다 해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샌다 그러면은 이 카트리지를 이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트리지를 새로 교체를 하시려면은 이제 새 카트리지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경우에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수전 카트리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랑 비슷한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구매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이 겉에 사이즈를 제가 갖고 완전히 같은 사이즈의 카트리지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 구멍이 있거든요 요 구멍 사이의 간격이랑 구멍의 모양이 최대한 비슷한 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거랑 호환이 안 되는 거 좀 다른 모양의 카트리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기껏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을 해 놓으셔도 물이 계속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요 카트리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싱크대 수전의 제조사를 알고 있다면은 제조사 측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카트리지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구요 만약에 제조사 측에 연락해서 카트리지 구하는 것까지도 실패를 하신다면은 이제 카트리지 교체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수전 전체를 다 완전히 교체를 하시면 되겠구요 이 전체 교체하는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의 오른쪽 위쪽에 링크를 보시면은 저희가 예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실 때 이 손잡이가 빡빡한 경우에도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한 거 같아서 손잡이가 빡빡한 경우에도 물을 틀었다 잠갔다 하는데 너무 빡빡하다 그런 경우에도 이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쨌든 이제 카트리지를 다시 한번 조립을 해서 조립을 마무리하고 이제 물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카트리지 구매하실 때 이 구멍 말고 여기 보시면 카트리지에 이 볼록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요 부분에 폭이 있거든요 요것도 같은 걸로 구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끼우실 때도 요 안쪽에 보면 하우징 안에 요 홈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딱 있어요 걸쳐지는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은 네 위치에 맞게 잘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이 카트리지 고정했던 금속 하우징을 넣어서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겉에다가 케이스를 다시 씌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다시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던 육각 머리에 그 나사를 다시 조여 주시면은 네 조립이 다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 앵글벨브를 다시 얼어 주고 물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예 앵글벨브를 이제 다시 틀어 줬고요 물을 예 냉도 잘 나오고 예 온도 잘 나오네요 예 오늘 이렇게 물 새는 싱크대 수전을 통째로 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트리지 빼서 청소하는 걸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 카트리지 교체하려고 새 카트리지를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못 구하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 교체하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 남겨두시고 다른 것들 먼저 이제 시도를 해 보시면은 금액도 조금은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 들어가서 교체하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